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경찰입니다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이린 오빠, I'm under there 오늘 다 사진몬타! 제가 운동하는 팀스턴건입니다 아시죠? TV에서 엄청 많이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스턴건 최고 열혈 회원이십니까? 저희 코친분이시잖아요? 황인수 선수님이라고 궁금하신 사과가 엄청나신 분이에요 무슨 파이팅? 남산 러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촬영 감독님 부르실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 복싱이랑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행히 고춧가루 조합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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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강도 탑! 밥은 꼭 챙겨입니다 제가 아침에 밥 먹고 싶어서 눈을 뜨거든요 삼겹살 전 비계를 좋아해가지고 기름기 많은 거 좋아해요 비계 아니면 찌개류 같은 거 그런 거는 그래서 전날 먼저 끓여놓고 자요 그래야 일어나자마자 대패에서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력이 좋아가지고 엄청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서 철을 안 들었다고 느껴져서 내가 아주 어른이들 던질까 봐 근데 확실히 그리고 뾰루 지나면 그리고 뾰루 지나면 자꾸 뾰루 가요 무서워요 내가 운행하지 못한 다음에 달리고 싶은 게 뛸 수가 없고 춤을 추고 싶은 게 신체적인 게 또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배워보실래요 한번 해보시죠 또치님 언니하고 오늘 같이 가르쳐주세요 배우님 이제 주짓수를 하러 가볼 건데요 괜찮으시죠? 안 더우시죠? 안 더우시죠? 이제 주짓수를 하러 가볼 건데요 괜찮으시죠? 안 더우시죠? 손이 넓고 손이 커요 이게 훨씬 나은데 손이 커요 손이 커요 손이 커요 손이 커요 손이 커요 선호 무려 몸에 되면 위의iones 여기 다운 눌러야겠다. 잘한다. 어떻게 해? 안녕히 계십니까? 기술이 힘보다 위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운동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유의별하게 남자를 이길 수 있는 무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물론 힘들겠지만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탭도 받아냐봐. 카메라 감독님 얼굴이 색깔의 운동이 얼굴이 왜 앉아서 치세요? 저도 초보여서 아프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핸드시면 탁! 그리고 땅을 치거나 저를 치지 마세요. 초보여 하려고 하는데 참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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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아니요. 왜? 왜? 여자가 열심히 하면 남자를 잡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주지스 끝! 아프다. 어. 아프다. 아프다. 아프리카를 아프다. 언니. 뭐예요? 고려단치,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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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7살이 시작되었고, 저는 7살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댄스하고, 그리고 인스트루멘트, 피아노, 바이올린, 그리고 넷플릭스. 제 경험상, 과일을 좋아하신다. 체코으로 가세요. 과일이 너무 싸고 너무 맛있어요. 복숭아가 엄청 탄대, 이렇게 해서 천연도 안되고. 남아공에서는 재밌었던 게, 속도를 간에 원숭이가 있을 것 같아요. 밖에 보니까 얼룩말이 있고, 파주가 있고. 그래서 아예 아프리카 발달이 안되는 곳도,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저는 대본을 읽고, 얘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를 하려고 해요. 저랑 이 캐릭터와의 관계가 빈이보다는, 쟤는 좀 연인처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얘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걸까? 얘를 이럴 때 어떤 습관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천사예요, 진짜. 정말 박보검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매사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고,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죠? 응. 저희가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것도 했고, 저희 학교 연기가 매일 특상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공기도 했고, 물론 연기를 같이 하는 건 처음이에요. 촬영할 때도, 친한 사람이랑 해본 적이 없었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첫 촬영부터 소리 지르고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촬영하고, 촬영을 받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너무 괴롭혀서. 아, 감독님 진짜 좋아요. 저는 이제 오디션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쫙 친구가 왔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 않을게요. 네네네. 오디션 보는데, 진주가 들어왔다고요. 바로, 어떻게 입고 싶고,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게요. 이 친구는 윤경호라는 배우인데, 어, 갑자기? 어, 친한 동생이에요. 일단 미스테리예요, 되게. 일단 카톡은 잘 안 봐요. 카톡을 안 보고, 전화를 하면 길게 해요. 전화를 하면 길게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전화가 끝나면, 기억이 잘 안 나고, 끊을 때도, 그냥 갑자기 끊어요. 막 잘 얘기하다가, 아, 근데 나 끝내야 돼. 끊어? 이렇게 그냥 끊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해요. 같이 연기도 해봤는데, 좋아요. 근데, 게을러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대본을 줬는데, 차에서 오면서 이렇게 읽었대요. 근데 그걸 다 외워두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가물가물하게 이제, 얼추 외워왔는데, 이 사람이, 반나절 했는데, 외워온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딱, 촬영 끝나고 하니까, 까먹었어요. 단기 기억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단기 기억? 나 게으르지 않아. 근데 또 이게, 안 게으른 면이 있는 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스터디하고, 막 이런 거 가끔 빠져요. 근데, 운동은, 인스타그램 보면은, 맨날, 맨날 가서, 엄청 열심히 치고, 무서워요. 그리고, 맨날 막, 누구 목 조르고 막,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리고 전화하면, 네가 개개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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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어, 엄청, 집중력이 엄청나고, 이 친구가, 눈빛이, 그게, 집중해서 나오는 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말을 잘하네요. 나도 이런 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원래 넌 나 미스하고, 게으르다,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넌 나 미스하고, 넌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누나도 눈빛이 좋은데, 나도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눈빛이 좋아. 근데 누나가, 눈이 잘 보시면 갈색이에요. 그래서 난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할 때는, 눈빛이 좋다는 게 아니라, 눈내에 그냥,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저의 하루에, 놀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지금 방송 중인, 청춘 기록,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재밌으니까, 끝까지 꼭 함께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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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